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절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 롯데마트에 갔을 때 조립할 프라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지난번에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조립 도전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보세요 리뷰 도전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 일요일에 국내 차량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중간에 가족과 함께 라면 집 가서 라면을 먹고 왔습니다 다시 프라모델 조립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조립합니다 이어서 합니다 뇌절리터 왓티비오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